오우 사장님 흐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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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 흑 흑 흑 흑 흑 쭈까진 쭈까진 오 잘 먹었습니다 쭈까진 숟가락으로 big milk 냄새 진해 오 두부만 한 거 봐 와 ㅋㅋㅋㅋ 죽는것 같다 음.. 퀸퀸퀴 좀더 내 쪽으로 가면 바로 앞에 있어요 마드레르기꺼 음.. 음.. 왈자도 입에서 밥 먹게 민주야 냠냠냠 갑자기 밥 먹게 이제 밥 먹게 엄청 크지? 엄청 커요 여기 위에가 소보루예요 미쳤죠? 이거 밑에 사과 크림이에요 와 그냥 꽉 차있네? 밑에 떡이 있습니다 미쳤죠? 크림이 사과 요거트 맛이야 소보루랑 되게 잘 어울려 떡비가 있어서 식감이 진짜 좋아 먹다 보면 사과 가육도 있어서 그리고 상큼하게 놔두면 어른생들도 되게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베베 베이커리 시그니처예요 되게 쫀득해 보인다 날개예요 날개예요 우리 똥이 다 꽈보라 우리 똥이 다 꽈보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돼 다짠 짜잔 질 기간이 먹어도 먹자마자 후추 맛있네 이렇게 되고 면이 약간 찌itten 맛있네 오 국물이 되게 깔끔하네 맛있겠다 양념장 비기랑 살코기 비율이 이렇게 집단해서 딱 좋은데? 응 짠 이게 더 맛있어 와 이 거대 와우 여기는 빵 많이 파는데 엄청 큰 짓말하다 이거 되게 엄청 큰 짓말하다 이거 되게 와우 진짜 이게 혀로듯이 있다니까요 안이뻐 이건 너무 부드러워 살짝 얼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바닐라빈에 콕콕하고 있어 이건 조금 되직한 느낌인데 어 네 좀 더 꾸덕한 느낌 아까는 좀 두루룩 흐르는 느낌인데 얘는 뭔가 꾸덕해 음 녹차형 진짜 진하다 녹차 덕후들은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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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봐야지 음 음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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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진짜 부드러워 차가 보여요 속속이 부드럽다 진짜 딱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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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나 너무 기대 이상한데 응 질질 다 빵피가 좀 쫄깃한 재질이야 맞아 쫄깃한 재질 맞아 쫄깃한 재질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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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유 만보야? 왕구 연유 대박 아 오 오 더 노래진 것 같아 응 노래졌어 음 음 주문시켰 우리는 중정주 오 오 우와 음 음 음 잘 섞였어 응 와 맞아 초코탕이다 진짜 초코 가루가 있어 이렇게 와 음 음 음 잘 섞였다 응 음 음 음 이거 진짜 떡집떡이야 떡 퀄리티나 떡집인데 떡집떡 숙떡 김두 떡이 아니야 Anton 황 그 reck 떡 떡 떡